오토헤럴드 김웅기 기자, 2025년까지 전 라인업 순수 전기차 50% 구성을 시작으로 2030년 전기차 브랜드로 전면 전환, 2040년 기후중립기업으로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오토헤럴드 김웅기 기자, 2025년까지 전 라인업 순수 전기차 50% 구성을 시작으로 2030년 전기차 브랜드로 전면 전환, 2040년 기후중립기업으로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일, 일부 외신에 따르면 볼보는 올 연말까지 마일드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일부 차종의 주요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대상차종은 XC90, XC60, XC90을 비롯해 B90, SL60, B 대상차종은 XC90, XC60, XC60, XC90을 비롯해 B90, SL60, B 비율은 에널, 표네널, 볼보 COO는 지난해 연간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볼보는 2030년까지 순수 전기 브랜드가 되겠다는 목표를 유지하고 있지만, SPA1 플랫폼 비율은 에널, 표네널, 볼보 COO는 진 그리고 그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주요 모델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고, 이들 차량은 볼보 포트폴리오에서 매우 중요하며, 보안적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주요 모델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 한편 볼보는 글로벌 시장에 공개한 신형 전기차에서 소프트웨어 문제가 지속 발생하며 고객 인도 시기를 점차 늦추고 XC90 전기 SUV의 경우 당초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로 한 차례 고객 인도 시기를 연기한 데 이어 여기에 지난해 7월 글로벌 공개한 X30 또한 소프트웨어 이슈로 배송 지연을 발표했고,